2차주의 트레이너 3차주의 이동 방역 바다의 집 방역 방역 아 배고파 어 이거 엄마한테 먹어도 되나 먼저 어 아, 안 씹혀! 산아, 엄마 왔다! 아빠랑 carne, 밥 먹어야겠다! 왜 안 씹혀? 상했나? 어? 냄새는 괜찮은데? 어, 버려야겠다.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? 우와아... 빵에 먹고 싶은데? 빵에다 사러 가. 아이스크림이 나를 좀 먹는데? 딩이 피자의 숲이 어? 이거 엄마 가운드 어떡하지? 아! 자자 아까 먹자,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다. 이렇게, 작아질 것 같지? 아까도 요만했나? 좋은데? 어? 뭐야? 뭐야, 이거? 아우!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. 바나나 다 먹을까? 바나나 다 먹을까? 어? 어? 뭐야,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? 까지지도 않고? 뭐지? 왜 이래? 혹시... 서은이? 안 되겠다. 엄마를 놀렸겠다. 응? 서은아! 햄버거 먹어! 네! 어, 이따 먹었어. 어, 햄버거 먹자. 짜잔! 오, 노! 이게 뭐야? 야! 엄마가 속을 줄 알았지? 모를 줄 알았지? 달굴지렁! 하하하하 하하하하